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밤사이 약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지난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날이 개겠지만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작스럽게 짧아지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16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2도 보이겠고요. 완도에서도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21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 속 당분간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기온 25도 안팎